괜찮아? 맛있어? 나 너무 맛있어 하나 이리 와봐 내가 옆으로 할까? 어 왜 있어? 좁지? 영통 꾸겨 꾸겨해 어머니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떡국 같이 해서 먹었어 Wait a little? Wanna say hi를 틀래? 틀래? 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라고 자기 우리 아빠도 그러던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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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하이 하이네 우영 씨 엄청 좋아하네 하이 하이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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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리야! 렐리야! 안녕했어 엄마 새해 덕담 좀 해줄래? 음... 일단 첫째는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둘째는? 좀 더 성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지 좀 더 성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지 네요? 노 워리스 엄마 걱정 마시고요 야 근데 너희 너무 닮았다 닮아? 나 여기 붙여놓으니까 좀 엄청 닮았네 너 이 각도가 더 닮은 것 같아 지금 이 각도가 형이나 이런 선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블랙까지 닮은 것 같아 셋이 좀 셋이 엄청 닮았다 셋이 똑같아 셋이 좀 닮았어 우리 너무 닮아 똑같이겠지? 넌 왜 닮았어? 아하핳할래요? 어쩔 수 없는 가족 애들 운명이었어 우리 주인 닮아? 그래 그래 주인 닮아도 조금 닮아 알겠어 엄마 빠이 그렇지 잘자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다 얼마 뿌듯하실까 울컥울컥하는 단어예요 그쵸? 신은 동생이랑 얘기하는데 계속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거에요 가족들 떨어져 있어서 더 그래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쵸? 너무 슬퍼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게 되게 큰 힘이에요 눈물 버튼인가 보다 저기 맞아요 동생이 앨범 줄 때마다 늘 저렇게 편지를 써서 직접 주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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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눈물이 진짜 어디 있겠다 보여줄게요 değer 아이고 아이고 떨어져 있어서 더 그래 음... 맞아 아... 5번?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가 있어줬기에 나는 내가 됐네 그냥 놀랄 수밖에 없어 프로 조바심 내지 않아도 곁에 있어줘 든든하겠다